anthing he is A I It's been a reason I只 hope 메롱을 펼칠겁니까? 메롱을 펼칠겁니까? 50점 네가 다해 50점 40점 진짜 이상하더라 51점 40점 진짜 이상하더라 51점 80점 80점 40점 35점 C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설 arada 천오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캡처 타임 ALEXIR 형상훈 분출내줄라구요 A so hot Shaneаша 그럼 나중에 가고 싶은 말이야? 너? 아니 왜요. 아니 너, 왜 자꾸 너. 아니 그런데. 너しょ! 아니 왜 자꾸 너. 아니 그런데. 진짜 어떻게 해. 너, 이제는. 아니지. 세호. 보이스. 어디 가세요? 전 sabia. 어, 왜 이렇게 남LED니? 둘. 셋.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나갔어 뭐야 이거 피랑이야 피란 좀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거죠? 물미용 느낌? 약간 스니크 약간 눈은 생각보다 안 좋아요 왜 돼요? 안 돼요 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일단 안 돼요 크릴을 꾸며놓으면 며칠 세워둘 거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발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2시 기다렸을 텐데 오늘 일 근데 뭐 진짜 주니 형 오늘 생일인데 그냥 녹음 아무리 녹음하고 정신 없어도 딱 땡겼을 때 케이크 챙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켰고요 제대로 된 생일 파티는 이제 내일 뵙는 걸로 여러분은요 같이 정리를 해서 내일 뵙는 걸로 하시죠 근데 저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때 보여준 거 그거? 17, 16년? 그쵸 16년, 17년, 18년, 19년 17... 잠깐만 우리 16년도 크리스마스 때 그거 했대요 그쵸 그... 세윤이 형 어버킹 때 그것도 있고 그 이제 저녁에 딱 숙소 나가기 때문에 그쵸 펜션을 가지고 엘로 저번에 그 생일 때 네 공연이 힘이 났는데 맞아 그렇긴 해요 네 생일날은 이렇게 엘로 오와 황 놀고 있니? 어디 가? 어? 나도 날로 나도 날로 나쁜 생각들의 형 정반대의 색을 띈 너 일그러진 이성처럼 상식타위를 이미 지웠어 널 갖고 싶어 아니 자꾸만 다미